배추밭입니다. 배추가 아주 진실합니다. 배추가 세력이 좋아서 잡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. 배추가 아주 싫어합니다. 꽉 찼습니다. 배추가 어제 알에 한 포기 또 먹었습니다. 한 포기는 5kg 정도 나가겠습니다. 이제 뭐 김장 단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알 다 찼습니다. 꽉 찼습니다. 딘딘합니다. 배추가 진짜 크다. 엄청나다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엄청나다. 꽉 찼습니다. 엄청나요. 그리고 가면 약간 되는거죠. 감사합니다.